우리 민족은 니가 살고 있는 그 이전 8천년 연경에 400년 땅 천해 근처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였느니라 나라 이름을 환국이라 하였고 환인님들이 7대에 걸쳐 3,301년 동안 다스리셨느니라 이어 태백산 환웅님께서 배달국을 세우시고 진시의 도읍을 정하셨으니 8대에 1,565년 동안이었느니라 배달국 14대 환웅인 치우천왕대에 이르러 서토에서는 황제 헌원이 무리를 이끌고 일어나 우리의 땅을 넘보니 치우께서 노하시어 결국은 그를 사로잡아 어미 꾸짖고 신하로 삼았느니라 반군 왕검께서 조선을 세우시고 무려 47대 임금의 2096년의 역사가 이어졌고 국부여에 이어 대고구려가 일어나니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의 일이니라